제가 먼저 반대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주차장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을 간다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하나 둘 타고 가다 보면 당연히 그곳 주변에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테고 굉장히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차가 워낙 많아져서 체류가 되고 많은 차들이 좀 서서히 달려간다면 또 매연이 많이 나와서 걷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차장이 없어지면 이런 일들이 없어질 테고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